해묵은 흑석구 유치 문제를 두고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자발적인 주민단체가 발족했습니다. 부지 교환을 통해 이전 유치에 무게를 두는 동작구청과 달리 더 기다리지 말고 신설로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이 뭉치면서 흑석구 추진의 새 국면이 될 전망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공립고를 이전시켜 학교를 유치하고 부지 교환도 받겠다는 그림을 그린 동작구청. 땅 부지를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수입이 생기는데 저희 흑석고등학교에 투자를 과학실, 조숙실, 운동장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게 되면 명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저희 보고 포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대상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까지 이루어지며 이전 반대 가능성이 생기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가칭 흑석교육발전위원회를 창립하고 고등학교 유치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다짐한 겁니다. 특히 이들은 동작구청의 학교 이전 의지와 다르게 신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부지까지 마련된 마당에 이전을 주저하는 학교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신설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설론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되고 있는 실적인데 지금 다른 옆에 주변에 있는 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가 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신설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부지까지 교환받겠다는 동작구청과 신속한 유치를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흑석교육발전위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지만 모두 설득력을 얻고 있어 흑석고 유치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명희입니다.